따라 읽어봅시다. 중심의자는 기린지사는 과하고 조인지사는 다하며 무선지인은 기사유하고 실기수자는 기사굴이라 하니 기사굴이라 하니 차는 인언 관인지 법야라 위인군제 우당지진이 인지장위압야에 필유괴어중이라 고로 기사참하고 결리 불명하야 중심이 현혹이라 고로 기사진이 지는 위 지리이다단야라 단양이직지인은 언 불구발이라 고로 간이 과하고 광망조급지인은 언상경발이라 언상경발이라 고로 번이 다하며 무회설량의 중회수늑이라 고로 기사 유양이 불확하고 조수불견하야 탈어이해라 탈어이해라 고로 기사 곤구리이궁하나니 유저중이면 필형저외하야 불가엄냐라 불가엄냐라 고로 불지언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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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지인인이라 무의지인인이라 수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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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불언제 침묵불언제 유사호과하고 유사호과하고 부진무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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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근호다하니 여 근호다하니 청언제 청언제 구 불찰언즉 구 불찰언즉 구 불찰언즉 회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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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 길사지명이요 득 길사지명이요 진충제 진충제 입 조인지목이니 기불오제리요 유인군이 어차에 지 기린지사 간이 닦니라 비 침묵불언제위요 비 침묵불언제위요 조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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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니 페리라 버니 페리라 버니 페리라 비 부진 비 부진 비 부진 무 은지 위하야 무 은지 위하야 어 근사 지중해 어 근사 지중해 찰 기 심 부동연후에 찰 기 심 부동연후에 유인은 자 오늘은 지언 지인 이라는 글을 공부해 보세요 지언은 말을 아는 것 사람이 말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상대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지인 사람도 알 수 있다 재활 불지언이면 무의지인이 아니라 논어에서 공자님께서 불지언이면 말을 알아 듣지 못하면 그 말이 왜 나왔는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면 무의지인이 아니라 사람을 알 수가 없을지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서산 진덕수 선생이 대학연의라는 글에서 이렇게 밑에를 풀이한 겁니다 신은 안 역지 대전의 말 역지 대전이란 것은 주역의 괴사전인데 괴사전 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은 괴사 주역 대전을 살펴보며 말 장반자는 기사참하고 반자는 배반할 반자예요 장차 배반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사참하고 그 말이 부끄럽고 중심의자는 속마음에서 의심함이 있는 사람 의심을 품고서 말을 하거나 말을 듣는 사람은 기사참하며 말을 하는 사람은 기사참하며 그 말이 지 가지지자인데 지리멸렬이라는 말이 있어요 핵심이 없고 이렇게 가지 쪽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말 빼놓고 길인지사는 길인이라고 하죠 잘 되는 사람 길할 징조가 있는 사람 잘나가는 그런 잘 되는 사람의 말은 과하고 말수가 적고 조인지사는 조자는 조급할 조자예요 조급한 사람의 말은 다하며 말이 많으며 무선지인은 기사유하고 무자는 속일무자예요 선자는 착할선자예요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을 속이려는 그 사람의 말은 유 이게 헤엄칠률자인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넘나더라 실기수자는 기사굴이라 하니 그 지키는 지주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그 말이 비굴하다라고 하니 그렇게 주역에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그거를 풀이한 거예요 차는 인언관인지법이라 이것은 말로 인해서 사람을 보는 법이다 그 사람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더라 하는 얘기죠 위인군제 우당 지진이 인군이 된 사람들은 즉 임금님이 되는 사람들은 요즘은 임금제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높은 기관의 장이라든지 우두머리가 될 사람들은 우당 지진이 더욱더 마땅히 그것을 알아야 될지 개인지 장위아기하에 대개 사람들이 장차 나쁜 짓을 하려고 할 적에 필류 괴어중이라 한듯이 자기 속마음에 부끄러울 괴짜야 부끄러움이 있는지라 고로 그러므로 기사 참하고 그 말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에 부끄러움이 배어 나온단 말이죠 결리불명하야 중심이 현혹이라 그 결리불명 이치를 보는데 분명치 못해서 중심이 현혹이라 그 속마음이 현혹됐다 현자는 현자는 눈이 어두운거고 혹자는 마음이 어두운거에요 현혹이 되었다 고로 기사진이 그 말이 갈래갈래 찢어지게 돼있어 그렇죠 이치를 정확히 못보면 핵심은 말 못하고 곁다리만 짚게 되니까 지는 위 지리이 다단냐라 그러니 여기서 말했던 가지짓자 지라는 것은 지리이 다단라 이 지리이 본 금본 본자의 반대 끝부분이 지에요 지 그 다음 리는 떠날 리자니까 지리하다는 것은 이리저리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갈라져서 다단냐라 단자는 끝단자인데 이 끝이 많다 이거지 달 양 이직지 이는 단자는 바를 단자에요 여기서는 끝단이 아니라 양자는 일양자니까 바르고 어질고 이직 이직 이직이라 할 때 이자는 평이하다 즉 마음이 심기가 평안한 사람이 이고 직은 정직한 사람이야 바르고 정직한 사람들은 언 불 구발이라 말을 구차히 내뱉지 않는다 꼭 필요한 말만 한다 고로 간이 과하고 그러므로 간 간단할 간자에요 간단하면서도 과 적고 광망 조급지인은 광자는 미치광이 광자고 망자도 그런 망자죠 조급하다는 것은 성질이 급한 사람은 조급하다고 해요 망자는 망능질 망자에요 미치광이처럼 성질이 조급한 사람들은 언 상 경발이라 말이 항상 가볍게 나오게 된다 고로 번이 다하고 아주 번거로우면서도 많고 무 회 선량의 중 회 수 늑이라 무자는 속일무자고 회자는 헐뜯을 회자 남의 남의 잘 싸운 것을 헐어 뭉갠다는 뜻이에요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고 헐뜯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중회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에요 속마음의 수 늑이라 부끄러울 부끄러울 숫자 늑자도 부끄러울 육자에요 부끄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고로 그러므로 기사 유양이 불확하고 그 말이 유양 희양 여긴 넘실넘실낸실된다는 뜻이죠 양자는 드날린다는 뜻이에요 날랜다 들랜다 이런 말 유양해서 불확하고 확실하지 못하고 조수 불견하야 조수 지조 조자고 숫자는 지킬 숫자죠. 지조를 지킴이 불견하야 견고하지 못해서 탈어 이해라 이 이득과 손해라고 할 때 했잖아요. 이해에 빼앗기기 때문에 고로 기사 곤구리 이궁하나니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이 곤궁 곤란하고 굽히고 이궁 쉽게 궁지에 몰리게 된다 그러니 유저중이면 필형저회야 이 속마음의 속에 있으면 반드시 형저회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불가엄려라 그래서 그거를 이 엄자는 덮을 엄 가릴 엄자여 덮을 수가 없다 고로 불지연즉 무의지인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알지 못하면 무의지인 사람을 알 수가 없을지 이라 수연이나 그러나 침묵 불원제 유사호가 그렇지만은 침묵 말을 안고 가만히 있는 게 침묵이죠 침묵하여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유사호과호 때로는 과묵한 사람과 흡사하고 침묵 침묵 침묵은 제 역 근호다니 부 아니요 부 부 침묵은 제 역 근호다니 이 부자는 펄부자고 진자도 펼진자야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펼쳐서 무은 숨김이 없는 사람은 또 근호다니 또 말이 많은 축에 가깝게 된단 말이죠 청 언제 구 불 찬언자 그러니 실제는 훌륭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이 말이 많은 쪽으로 보여서 훌륭치 못한 걸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속에 검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입을 딱 침묵하고 있는 것도 또 훌륭한 사람처럼 과묵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언제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불찰언적 진실로 살피지 못한다면 회의 간제의 득 길사지명이요 이 회는 품을 회자 간사할 간자죠 간사함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득 길사지명 좋은 선비의 이름을 얻을 수도 있고 진, 중재, 입 조인지목이니 충성을 타는 사람들이 조급한 사람들의 조목에 들 수도 있단 말이지 말이 많다고 그러니 기브로제리요 어찌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유인군이 어차에 지 기린지사 간이 당미라 오직 인군이 즉 임금이 이 자리에서 지 기린지사 간이 당미라 기란 사람의 말은 간단하면서도 당미 이치에 합당한 것을 알아야 되고 비 침묵 불원지 위요 침묵으로 불원한 말하지 않는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기린지사 간이 당미라 비 침묵 불원지 위요 기란 사람의 말은 간단하면서도 이치에 합당한지라 합당하기 때문에 침묵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것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고 조인지사 버니 페리라 비 부진 무은지 위하야 조급한 사람들의 말은 번다하고 이치에 패자는 어그러질 패 어긋날 패자 이치에 어긋나는 어긋나기 때문에 부진 무은지 펼쳐서 숨김이 없는 것이 아닌 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 근사지 중에 그 근사한 속에 근사하다 하죠 가까울 근자 같을 사자 실제 이건가 저건가 근사한 속에 찰기 심 부동 염에 그 심히 부동 같지 않음을 살핀 다음에 위 진 지연 자 의 참 진짜 참으로 말을 아는 사람이 될 짐 이라 글이 참 좋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께요 제왈 불지연 이면 무이치 지인 야 이라 신은 안 역지 대전의 말 장판자는 기사 참 하고 중심의 자는 기사 지하며 기린 지사 는 과 하고 조 인 지사 는 타며 무선 지인은 기사 유 하고 실기 쏘 자는 기사 구울 이라 하하 하하 님 자는 인 언 관 인지 법 여라 인 군 제 우 당 지 지 니 해 인지 장 위 야 야 해 필 육 괴어 중 위라 고로키사 참하군 결립을 명하야 중심의 현혹이라 고로키사 지님 지는 위치리 다 닿냐라 달량 이직지는 언풀구바리라 고로가니 과하고 광망조급지는 언상경바리라 고로퍼니 다하며 무회설량의 중회순유기랍 고로키사의 유양이 불확하고 조수 불견하야 타로이해라 고로키사의 곤구리 궁하나니 유적중이면 필형저회하야 불가옵냐라 고로풀지언즉 무이치니라 수연이나 침묵불원제 유사호화구 구진분제 역근호다님 정언제 구풀차론제 백한제 듣길사지 명이오 진충제 진충제 입초인지 목이니 기불우제리요 요인군이 어차에 지키린지 살카니 당니라 비침묵 푸런지 비오 조인지 살퍼니 페리라 비푸진문제 위하야 어흔사 지중해 찰기 심푸동녀 후에 비친 지연자 은이람